공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라데이션 콘서트로 이번 여름 콘서트 떼창 1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10세트였고 마지막 곡 오늘밤은 어디 무서워요?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창문을 여니 바람소리가 드세요 사람들은 나를 부살펴 주질 않아 잠들때까지 넌 떠나지 말아줘요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요 잠은 유지는 꼭꼭 구겨 제 눈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들려주는 자작노래 들을래 오늘 밤은 혼자 잠들기 무서워요 참 작은 방에 무언가 있는 것 같죠 잠깐만요 나 원래 이런 사람 마냥 잠갈때까지 집에 가지 집에 가지 집에 가지 말아줘요 혹시 모르니 저기 때문에 잠가줘요 자작노래 들을래 들어 올 재는 불을 끄고 다음 너를 밤쯤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정답 굳고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밤만 내게 안길래 혹시나 내가 못된 생각 널 듣기 위해 시커먼 말 의심이 된다면 적의자에 나를 믿어도 좋아 창밖을 봐요 지금 집에 가면 다 틀렸어요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지 택시도 안 와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잡을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 미나 슈야 나 원래 이런 사람 마냥 그냥 오늘밤만 내게 안겨서 그 슈는 자전거를 들을 날 우어어어어어어 제발 오늘밤만 가지 말아요 감사합니다